이 바다가 보이고, 여기 대변이 보이는데 400억 원이 되어야 해요. 여기 대변이 이쪽은 다 비싸야지. 대기빨리 된다, 일몰. 여기 대기빨리 된다. 태양 빡치면 이랬는데? 저쪽은 비와요. 태양이 이렇게, 이렇게 내려오는 거. 아까 이렇게 쭉 사라진다. 저 사진 찍어야 되는데. 내가 보여요. 보러 달라고 해야 돼요. 형님 내가 보여요. 저 일몰을 어떻게.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.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저 일몰 보이게. 제가 보여요. 저 일몰 보이게.